그런 곳 어디 없을까? 어떤 곳? 내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있지 어디? 아르코 예술기록원 그럼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곳은? 아르코 예술기록원 지난 공연을 영상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곳은? 거기도? 설마 아르코 예술기록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? 응 누구나 무료로? 어 무료로 그런데 그 아르코 예술기록원이 어디에 있는 거야? 서초동 본원은 예술의 전당 안에 있어 뭐야 그럼 분원도 있는 거야? 당연하지 대학로 분원은 예술가의 집 안에 있고 분원은 분원이니까 별게 없겠지? 공간은 작아도 약 20만 건의 디지털 자료랑 예술 분야 최신 전문지 다 열람할 수 있어 대단하다 어 잠깐만 어 전화 잘했어 야 우리 오늘 보기로 한 거 있잖아 그거 아르코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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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르코 예술기록원에서 보자 어디 있냐고? 넌 그것도 모르니 예술의 전당 안에 있지 암튼 거기서 봐? 야 야 잠깐 방구는 하고 가야지 맞다 아르코 예술기록원은 예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, 보존하고 예술 창작과 연구,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예술기록 전문기관으로 1979년 이래로 우리 예술이 싹트고 자라는 현장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광고 끝! 아르코 예술기록원은 일상의 예술로 있는 곳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